자 요기에서 잘못된 것은 요게 대시 아니라 왓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죠 그래서 요기는 왓으로 바뀌어서 요거는 왓 절 그러니까 됐은 명사절 됐절은 완전 해야 되죠 주어 자리지 여기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 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왓 절이 되니까 왓 절은 당연히 단수 취급 들어가서 요거는 이즈가 맞고요 그 다음에 스피시 이거는 스피시스가 아니라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돼요 every 때문에 단수가 나오는데 s가 왜 붙느냐 이거 자체가 하나의 단어야 이건 스펠링이야 s는 그래서 이거는 종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what is a fact beyond all doubt 자 모든 의문을 넘어서는 사실인 것 그러니까 모든 의문을 넘어서서 딱 사실인 것은 is that 대절입니다 we share and sister 우리는 조상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 동물과 식물의 모든 종들과 지구상에서의 자 여기에서는 디스가 잘못됐고요 이거를 디스로 바꿔줘야 돼요 이걸 단수로 바꿔줘야 되는 내용은 요거는 앞에 나오는 대절을 받아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모든 동물들과 조상을 공유한다는 것 그거를 받아주고 단수로 잡아야 겠죠 자 그래서 we know this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왜 because some genes are recognizably the same genes 그래서 몇몇 유전자들은 곧장 알아볼 수 있게 똑같은 유전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에서 including animal plant and bacteria 그래서 동물 식물 그리고 박테리아를 포함하여 자 여기에서는 위치가 아니라 요 앞에 by를 넣어서 by 위치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자 이건 is는 맞고 looked가 아니라 여기는 looked at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수거죠 수거 무엇을 바라보다 look 하면은 뭐뭐해 보이다 라고 해석되는 거고 look at은 수거잖아 수거 무엇을 바라보다 그러니까 까먹지 말고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 다음 여기는 뒤에 보니까 수동태 완전이죠 수동태 완전이기 때문에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and above all 그리고 무엇보다도 the genetic code 그 유전자 코드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어 동사로 유전자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전이야 근데 어떤 사전이냐 모든 유전자들이 해독이 되는 사전 그러니까 도대체 이 유전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알아보려면 유전자 코드를 본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사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유전자가 해독이 되는 그 사전 즉 이 유전자 코드는 is the same 똑같습니다 across all living creatures 모든 생명체를 가로질러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곳곳에서 똑같습니다 자 that have ever been looked at 그래서 어떤 생명체냐 ever 하면은 지금까지라고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바라봐졌던 수동이야 수동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라봐졌 현재 완료 수동태죠 지금까지 바라봐져 왔던 모든 생명체들에게서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and가 아니라 but로 바꿔야 되겠고요 자 just only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not only but also a 뿐만 아니라 b 도 역시 이렇게 사용된 표현이고요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 도 역시 그래서 이럴 때 but은 그러나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we are all cousin 우리 모두는 사촌들입니다 your family tree include not just obvious cousin 그래서 너의 이 가게 도는 너의 가게 도는 명백한 사촌들 like chimpanzee and monkey 그래서 침팬지랑 원숭이와 같은 명백한 사촌뿐만 아니라 쥐, 버팔로, 이구아나, 스네일, 달팽이, 민들레, 골든이걸, 머쉬룸, whale, and bacteria 또 역시 포함을 합니다 이게 동사죠 자 여기에서는 and가 아니라 but로 바꿔야 되겠고요 just, only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not only but also a 뿐만 아니라 b 도 역시 이렇게 사용된 표현이고요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 도 역시 그래서 이럴 때 but은 그러나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we are all cousin 우리 모두는 사촌들입니다 your family tree include not just obvious cousin 그래서 너의 이 가게 도는 너의 가게 도는 명백한 사촌들 like chimpanzee and monkey 그래서 침팬지랑 원숭이와 같은 명백한 사촌뿐만 아니라 쥐, 버팔로, 이구아나, 스네일, 달팽이, 민들레, 골든이걸, 머쉬룸, whale, and bacteria 또 역시 포함을 합니다 이게 동사죠 자 여기에서는 it이 잘못됐네요 it을 dem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조금 바꿔보면 여기에서의 dem이 지칭하는 대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침팬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걸로 받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it이 아니라 dem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fa는 여기서 비교급 소식 어가 붙은 이유는 뒤에 명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가 필요합니다 자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사촌들입니다 every last one of them 그것들의 마지막 하나까지 every last one of them 하면 그것들의 모든 하나까지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isn't that a far more wonderful thought 자 그것이 그것이 훨씬 더 놀라운 생각이 아닐까 than enemies 어떤 신화보다도 단군신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런 모든 생명체와 우리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요 이 말의 내용은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놀라운 생각이지 않니 어떤 신화보다도 자 여기에서는 음 요거를 death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뒤에 보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for certain 확실히 라는 부사적 표현이고 여기에는 death이 하나 또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이 death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형식 완전입니다 그래서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할 때만 써야 되죠 자 and the most wonderful thing of all 그리고 모든 것 중에서 이럴 때 of는 뭐뭐 중에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대절이다 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모를 그것은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자 요기에서는 by가 아니라 buying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앞에 보니까 전치사 보이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뒤 동명사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other가 아니라 이거는 주어 whereas white이랑 똑같은 표현인데 이 부사절에서 주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얘는 명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명사로 할 때는 other를 쓰는 게 아니라 others s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other는 형용사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명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hearing이 아니라 hard로 바꿔줘야 되겠죠 have pp 근데 조동사까지 있기 때문에 조동사 have pp 하면은 과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y니까 아마도 아마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었던 반면에 some people may be on the verge of buying the product 자 몇몇 사람들은 아마 be on the verge of 하면 막 뭐 뭐 하려다 막 물건을 그 물건을 살려고 한다 어 다른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던 반면에 자 여기에서는 some을 any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여기는 that이 아니라 of가 들어가야 돼요 뒤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치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that은 that절 동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but 여기서 끊기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이건 맞고 이것도 맞고 자 still others may have an interest 여전히 다른 이들은 관심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상품에 그러나 do not have any money 아 여기 참 설명 안 해줬죠 자 여기는 부정이죠 앞에가 그래서 some은 긍정에서 주로 쓰이는 거고 any가 부정 의문에서 쓰이는 거죠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돈도 없다 while others might be aware of the product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는 아는 반면에 but are not yet interested 근데 아직은 yet 아직은 관심이 없는 반면에 그 상품은 알지만 관심은 없는 반면에 others might be interested but do not at present have a need for the product and so forth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관심은 있다 그러나 현재는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 상품에 대한 그리고 기타 등등 관심은 있는데 필요는 없어 자 여기는 this가 아니라 these가 들어가야 되겠죠 뒤쪽에 보니까 s가 붙은 복수이기 때문에 this가 아니라 these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자 preparing이 아니라 prepared 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얘는 수거에요 be prepared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그래서 뒤에 투부 정사가 목적 아니에요 어 아니라 이거는 O형식 수동태 수거이기 때문에 가급적 외우세요 자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도록 행동할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자 여기에서는 has를 have으로 고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other를 another로 바꿔줘야겠고요 자 여기서는 왜 another를 바꿔야 되냐면 other는 뒤에 복수가 오고 another는 뒤에 단수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house가 단수죠 그 다음 이 커플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갈 수도 있고 복수로 갈 수도 있고 한 쌍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힌트야 아 커플을 대열로 받아줬다는 얘기는 이거를 복수 취급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둡시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커플은 부부에요 who have just bought their first house 그들의 이럴 때 just는 막 그렇죠? 그들의 첫 번째 집을 막 산 이 커플은 will not currently be 현재는 시장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to buy another large house 또 다른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지 바로 샀는데 여기서 시장에 있지 않을 거다 라는 표현은 집을 사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나 very well might be in 5 to 7 years time 그러나 아마 아마 확실히 있을 것이다 여기는 다 있다 라고 해석되는 비동사에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5년에서 7년의 시간 이럴 때는 이는 뭐 뭐 후에는 아마도 확실히 있을 것이다 시장에 있다는 얘기는 집을 살 것이다 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때는 콤마 웬 그리고 그때는 관계 부사로 해석해 주는 거에요 계속 종법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they have started a family or are earning more money 그들은 가족을 시작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애기를 낳고 그랬다는 얘기겠지 혹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것이다 자 여기는 필라스포에다 s를 붙여줘야 되고요 자 여기는 is가 아니라 a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패스는 그대로 두면 되겠네 자 이유는 여기서 few가 나오는데 few는 준부정이죠 준부정 그렇지만 얘는 복수랑 다녀야 되는 거에요 little이라는 단어는 little은 단수랑 다니지만 few는 복수랑 다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휴먼빙은 복수에요 그래서 아가 와야 되고 이게 단수라면 인간들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만약에 단수였다면 이 앞에 부정관사 어나 언이 있었을 거에요 근데 없지 이걸 복수로 봤다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few philosophers would deny that 그래서 아주 소수의 철학자들만이 부인할 것입니다 뭐를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인간이란 to a great extent 크게 대체적으로 역사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얘기가 뭐냐 we inherit the thing 우리는 또한 것들을 것들을 과거로부터 물려받는다 이제 요럴 때 thing은 그냥 어떤 것을 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change them 그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들을 전달한다 미래 세대에게로 자 여기에서는 요 them을 it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and를 or로 바꿔줘야 돼요 요거 or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either 때문이죠 either a or b a 혹은 b 그 다음에 여기서 대면은 지칭 대상이 랭기지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수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냐면 we learn and change 우리가 배우고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 as 뭐 뭐 하면서 and the same is true of science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이 과학에게도 사실이다 scientist들은 과학자들은 시작하게 된다 a body of am 1년에요 1년의 이론과 함께 그리고 나서는 go on either to confirm or to disconforming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거나 혹은 부당 아니라고 증명한다 여기서는 R을 이즈로 바꿔줘야겠고요 위치는 그대로 쓰면 되겠고 또 이즈를 R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modifying이 아니라 modified 이렇게 바꿔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earlier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부터 보면 the same이니까 그 똑같은 것 이건 단수죠 그러니까 이즈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것부터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전치수식해준 변형된 형태 라고 해석되는데 당연히 사람에 의해서 변형이 됐겠지 자 그 다음에 most of which 그리고 계속 조형법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여기서 받아주는 위치가 앞에 있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복수겠죠 그러니까 아가 들어가야 되지 얘네가 선행사예요 그러니까 복수로 자 the same is also true of social institution 그 똑같은 것이 또한 사회적 제도에게도 사실이다 such as the family state bank church 그래서 가족 국가 은행 교회와 같은 그리고 기타 등등 자 그리고 그리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변형된 형태이다 더 초기에 더 일찌기에 관습 혹은 제도에 변형된 형태들이다 자 여기에서는 beginning을 이거는 앞에 콤마가 있다 그래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분사구문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begin 를 써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where 이 아니라 대시나 which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 부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되겠고요 Radically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그들의 존재를 시작하지 않는다 스크래치로부터 이거는 수거예요 Start from scratch 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그들의 존재를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항상 어떤 종류의 배경 안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는 사회적 맥락 사회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컨텍스트 이 배경은 They change sometimes 그래서 바뀌는 배경 그리고 때때로는 급격하게 한 세대 안에서 때때로는 급격하게 바뀌는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항상 시작한다 자 여기는 스피크가 아니라 스피킹이 돼야 되겠고요 이거는 수거예요 자 Metaphorically speaking 하면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where이 아니라 that이나 which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주어가 없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거는 is가 아니라 대열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대열로 대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도서관이 아니라 책이에요 책 자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기억은 is like 하면은 뭐 뭐와 같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공 도서관과 같다 근데 그 공공 도서관이 어떤 거냐면 which organized its book 그래서 그것의 책들을 정리하는 공공 도서관 according to their predicted popularity 그래서 이 책들의 예측되는 인기에 따라서 책들을 정리하는 공공 도서관과 같다 자 여기는 checking이 아니라 checked 로 바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make 가 아니라 be made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finding이 아니라 to find 로 바꿔줘야 돼요 it 은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이유는 여기에서는 지금 make 동서가 우형식인데 여기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요 근데 얘가 감옥적어가 사용이 된 거고 여기는 진목적어 그래서 진목적어는 언제나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앞에 힌트가 하나 더 있죠 이거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표현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투부정사 나가야죠 그 다음에 be made available 이거는 거의 수거처럼 외워야 돼요 사용 가능하게 되다 오형식이기 때문에 오형식 수동태가 만들어진 거에요 얘는 목적격 보호야 그 다음에 여기 checked out book은 자 대여된 책들 이렇게 해석될 텐데 전체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사람에 의해서 대여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빈번하게 대여되는 빈번하게 빌려지는 책들은 자 즉 다시 말하자면 인기 있는 책들은 책들 요런 거는 자 주어는 will be made available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공간 그 도서관의 입구 근처에 특별한 공간에서 그것이 그것을 쉽게 만들기 위해 근데 그것이 뭐에요 멤버들 도서관 회원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찾는 것을 찾는 것을 쉽게 만들기 위해 여기는 목적격 보호니까 꼭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문법 문제 나오기 쉽겠다 그 다음 그 다음 데미 지칭하는 대상은 여기서 popular 무기 때문에 데미 들어가야지 복수니까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원이 아니라 원즈로 바꿔야 되겠고요 레어도 아니고 레얼리로 바꿔줘야겠고 얘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괜찮고 자 레얼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여기는 준부정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즈 그 것들 이렇게 이제 후치수식 들어가주고 있는 건데 얘가 받아주는 대상이 복수에요 복수죠 그러니까 원즈로 바꿔야 됩니다 자 대조적으로 덜 인기 있는 책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책 그 다음에 노벨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들은 대부분 재미가 없어 어 우리는 흥미 위주의 책을 원하잖아요 하여튼 덜 인기 있는 책들은 덜 인기 있는 책들은 어 그래서 요거를 또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덜 인기 있는 책들 그게 뭐냐면 어 책들이야 여기서 원은 책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거의 빌려지 과거에 거의 과거에 대여되지 않았던 책들은 will be placed 놓여질 것입니다 in the bag of the library 도서관의 뒤에 자 여기는 이즈를 빙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이킹이 아니라 앞에 이게 2가 2부정사 2여서 메이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모하기 위에서 자 여기 어 그러니까 이게 2부정사 2라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 여기를 빙으로 바꿔줘야 되는 이유는 이 앞에가 because of는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being thus reflected 이걸 갖다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봐도 되고 근데 이거는 좀 어렵죠 그러면 그냥 후치 수식으로 들어가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환경이 환경이 thus 이와 같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와 같이 반영되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론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에요 자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대수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fluent가 아니라 fluently ly 를 붙여줘야 겠고요 그 다음에 should have encountered 가 아니라 요거를 must have pp 로 바꿔줘야 됩니다 조동사 have pp 는 과거 표현인데 must have pp 와 should have pp 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have pp 요거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should have pp 는 뭐뭐 했어야 했다 그 다음에 여기 fluently는 이거는 지금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분이 되는데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여기에서 이 fluently가 꾸미는 것은 동사 수식 부사입니다 얘가 얘가 사명식 동사죠 그 다음에 이 됐은 여기 보면 can infer 이거는 목적어 즉 목적어니까 명사절 자리인데 뒤에가 완전해요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그렇기 때문에 됐절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는 됐절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The more fluently we retrieve an item from memory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어떤 한 항목을 item 항목을 더 빈번하게 끄집어내면 더 유창하게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The more often we must have encountered it in the past 우리는 그거 메모리 메모리가 아니라 항목 그 항목을 항목을 과거에 과거에 저기 뭐야 더 자주 마주쳤음에 틀림없다 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샘이 올리브샘의 생일은 생일을 기억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어 초등학교 때 옆에 앉아 있었던 짝의 생일을 기억하나 뭘 더 유창하게 기억해내겠어 당연히 올리브샘의 생일이겠지 그치 왜? 더 많이 마주쳤으니까 올리브샘의 생일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될 를 소원 여행 를 땅